황금마차를 만들어줄게 황금마차를 만들어줄게 벨르에서 강아지 유모차를 협찬해 주셨어요 우리 한번 산책 가볼까? 양면 메쉬창으로 되어있어 답답하지 않아 지퍼가 있어서 내다볼 수도 있고 손잡이가 미끄럼 방지 스폰지라 너무 좋아 수납 받침에는 핸드폰도 넣을 수 있고 물병이 딱 맞네 하네스 고리가 안전하게 이중으로 되어있어 방수 테스트를 해볼게 오! 우리 다 챙겨나가는데 바퀴에는 충격 흡수 기능이 되어있어 360도 회전바퀴라 운전이 너무 편해 앞바퀴는 이중바퀴야 경사도 테스트를 해볼게 미끄럼 방지 스토퍼가 있어서 전혀 미끌리지 않아 와! 진짜 리무진을 타먹었다 고고! 자자라! 아빠도 타볼래? 고다! 여기 너무 멋지다! 내가 한번 앉아볼게 알루미늄 프레임으로 되어있어 70킬로도 끄떡없대 네 이모차 괜찮아 바스킷 분리 후 카시트로도 사용할 수 있어 까꿍 친구들아 이모차 타봐 진짜 편해 다음에 또 가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